우와! 빨간 단풍잎!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좋은길 단풍잎을 두꺼운 책 사이에 껴놨지 역시 단풍은 노란색이 예뻐 무슨 소리야 빨간색이 예쁘지 오키 생각 어때? 댓글로 알려줘 빨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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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그럼 나도? 우와! 여긴 빨간색 마을? 오늘은 빨강 노란 급식 우와! 온통 빨간색 급식이네 이건 뭘? 빨간색 음식에 맛있는게 많지 어디 보자 이건 마라탕? 나 요즘 일주일에 1마라탕은 하는거 같아 친구들이랑 가서 맨날 먹는다? 응? 진짜 맛있어 마라탕만 먼저 먹어보면 매울 것 같아 매운데 되게 중독적이야 국물? 우와! 국물이 얼큰하다 와! 오! 오! 음! 와! 뿌링클 치킨이다! 나 뿌링클 좋아해! 뿌링클 치킨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근데 나 배부른데 그래도 먹방이니까 한입 먹어볼까? 음! 그게 한입이야? 나같으면 소스에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한입에 왕 다 먹겠다 소스까지 찍으면 배불러 뭐라고? 야! 프링클을 당연히 소스에 찍어 먹는거지 하.. 배부르다 음.. 맛있어요 야야야야 너 그런식으로 할거면 나 줘봐 치킨? 너 가져가 나 다 먹었어 우와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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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 저쪽이랑은 제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먹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에 이렇게 푹 찍어서 기본이지 음! 먹는다! 자 음! 너무 맛있어 치킨 먹을 것 같지? 음! 토트로 이 맛있는 걸 찌금찌금 먹다가 맛있을 수가 있어 응? 이유가 안 갔네 진짜 잘 먹는다 나한테 라포키도 있어 치즈들은 거네 한번 먹어봐 맛있겠다 오! 진짜 배부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! 음! 에게! 에게! 라면 한가닥 찍어 먹네 나 같으면 치킨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엉! 먹겠다 되게 맵고 맛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김치만두 여러분 김치만두가 좋아요? 아니면 고기만두가 좋아요? 저는 김치만두 왜냐고? 고기만두는 약간 연속으로 두 번 먹으면 자칫하면 너무 느끼하게 되는데 이거는 연속으로 먹어야 되지요 오! 만두피 얇은거 음! 음! 마라타이나 같이 먹으면 고기만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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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 탈라아 너 그건 아직도 먹고 있니? 음 거의 다 먹었어 후 거북이다 거북이 그런 동안 저는 여기 생삼겹살이 있네 사실은 젤리지 삼겹살 젤리 오! 직접 삼겹살 갔다 그치? 먹어보십니다 오 으 으 우와 엄청 찌겨 딸기맛 이 빨간 음료수는 비트랑 사과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마셔보면 음 건강해지는 느낌 헬로키티 이거 봐 귀여워 음 껌남새 이거 진짜 누구나 아는 껌남샌데 이거 무슨 껌남새지? 기억이 안나 안에 먹어보면 오 요렇게 들어있어요 오 음 이거 여러분 자주 먹는 순섭감이에요 아니 뭐지 이거? 기억 안나 딸기맛 와 치즈 에그롤이야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나 치즈 좋아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계란이야 하하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겉에만 먹으니까 치즈 맛이 하나도 안나지 하하 킥이 두껴 얼기 그럼 안에 치즈 그럼 안에 치즈 먹어볼게 안에 치즈 음 치즈 맛이야 그리고 이건 거스터드 룰 이거 노란색 예뻐 음 이 안에 조금 먹으면 음 음 안에 거스터드 달어 진짜 맛있다 하 이제 진짜 배부르다 와 탈라 너 급식 먹기 전이랑 후랑 거의 비슷하거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먹기 전 이게 먹은 후 그게 뭐야 다 똑같아 그래도 난 배불러 진짜 소식자 인정이다 소식자가 요즘 유행이라 너무 좋아 소식자들 파이팅 아하하하하하하 오베키 넌 그거 안 먹어? 뭐? 이거? 저거 빨간색 파프리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어 해야지 빨강이 최고지 그래 맛있어 이거 여러분 이거 맛있죠 파프리카 먹어보겠습니다 달달 음 으음 음 아 맛있는데 담배 근데 그거는 먹고 싶지 않다 하하핰핰핰핰핰핰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음노랑 빨간 급식 먹기 대 성공 우와 도황색 하트 케이스다 백설아 그건 니꺼야? 아니 내꺼 아닌데? 니꺼 또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되지?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? 쪽지가 내꺼 아니니까 열어보면 안되겠지? 뭐야 궁금해? 뭐라고 써져있는거야? 파랑색 공주 나라로 가라? 뭐? 파랑색 공주 나라? 어? 세인이가 사라졌네? 그렇다면 나는 노란색 공주 나라로 가라? 어? 그럼 난 사라지겠다 우와 공주 오시다 거기다가 노란색 급식이잖아 야 백설아 넌 노란색 급식 왔냐? 나 파란색 급식이야 우와 너도 죄다 파란색 음식들 뿐이네 맞아 급식이 모두가 파란색이야 재밌겠다 오늘의 주제 파랑? 노란? 급식? 음 근데 리라쿠마 도시락인데 왜 틀만있어요? 어? 달고나 초콜릿 뽑기를 성공하면 나머지 재료를 드립니다 네? 달고나 초콜릿을 성공시키라고? 좋았어! 달고나 초콜릿을 꼭 성공시켜서 리라쿠마 도시락을 얻고 말거야 뽑기니까 저한테 응원해주세요 해볼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 이거 근데 조금 쉬워보이는데?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웃기는데 요거 달고나 해본적 있어요? 성공해본적 있어요? 저는 공주장갑을 끼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하지만 저는 꼭 성공해서 리라쿠마 도시락을 먹을거에요 거의 된거 같은데? 하나 둘 셋 오 성공했다 도전장 받고 성공 와 진짜 성공해서 기분좋다 도시락 재료를 드립니다 리라쿠마를 완성하세요 리라쿠마 얼굴 완성을 하고 재밌겠다 우리 같이 리라쿠마 얼굴 만들어 볼까? 리라쿠마 모양의 밥을 꾹꾹 눌러주고 뒤집어주면 하나 둘 셋 우와 모양이 완성됐다 벌써 다 만들어진거 같지 않아? 재밌다 하얀색 치즈의 모양을 꾹 눌러주면 오 짜잔 우와 알아서 됐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런 예쁜 꽃들도 해줄거에요 하나 둘 셋 오 우와 너무 짧게 우와 이런 모양이 됐어 봐봐 재밌지 이제 노란색 키를 만들어 줄건데 어떻게 만드냐고? 노란색 지단 위에 모양틀을 꾹꾹 눌러서 만들고 됐다 이게 귀여워 검정색은 이 종이 호일의 모양틀을 따라 그림을 그려주고 연필로 연필로 다 그렸으면 짠 이 모양대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가위를 삶을 땐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해요 이렇게 김을 올리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볼을 올려주고 귀여워 귀도 올려주고 우와 눈 잘 돼야 되는데 괜찮지 않아요? 리라코마 코까지 올려주면 와 완성 우와 진짜 리라코마 완성했어 리라코마 네? 끝이 아니라구요? 왜요? 옆에다가 카레를 부어줍니다 오 이렇게 네이클로버도 여기다가 예쁘게 올려주면 귀여워 이제 진짜 완성 이거 어떻게 먹어 귀여워서 못 먹을 것 같아 야 못 먹을 것 같으면 나 전화? 아니야 세인아 그건 아니야 사진 조금 찍고 네 가지 불닭이랑 같이 먹을 거야 그래? 그러던지 난 더 신나는 게 많으니까 오키들 잘 봐 내가 얼마나 멋진 게 있는지 오키들 레고 잘해 나 레고 있어 레고 블럭을 이렇게 하나 둘 쌓아주고 끼워주고 어 저기 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빨리 이 사실을 대왕님에게 알려야겠다 산을 넘어서 영차 영차 어 대왕님 대왕님 큰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왕님 다름 아니라 적군이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각자 위치를 가서 공격 자체를 취해라 네 어 적군들이다 적군들이다 그래 적군은 나다 먹어주겠다 뭐 끔찍하지 다음은 레고 블럭을 먹어볼까 아 아 아 음 맛있잖아 안돼 우리 애 블럭들이 흥 블럭들은 하는 수 없다 내꺼야 흥 너네꺼 아니야 내꺼야 아 아 맛있어 아 그리고 나한테 솜사탕이 있거든 하하하하 솜사탕 너무 맛있겠잖아 히히히히 한입 먹으면 음 음 음 너무 신나 음 솜사탕을 녹여버리면 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설마 꼬부기 키링이잖아 아 아 내가 좋아하는 꼬부기 키링이 나왔잖아 아 너무 좋아 파란색은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주나봐 사실 너무 예뻐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사진도 많이 찍었고 인사도 했고 이 리라쿠라쿠마 카레랑 네 가지 치즈불닭이랑 먹으면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위를 집어주고 이 위에다가 네 가지 치즈불닭을 살짝 올려주면 먹어보겠습니다 히히히히히 음 음 음 저 솔직히 카레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카레랑 네 가지 치즈불닭 같이 먹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마치 카레 소스에 묻힌 매콤한 파스타를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 오 오 이렇게 올려주고 한입 더 먹으면 음 음 또 네 가지 치즈불닭만 한 번 먹으면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다 불닭치곤 안 매워서 가끔 생각나네 음 음 틱톡 컵걸 아니 아니 이렇게 큰 틱톡젤리 봤어? 이거 완전 내 얼굴만에 봐 그래 내 얼굴 찾다 오키들 틱톡젤리 먹는 방법 다들 알지 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재밌는 플루베리 맛 소다 맛보다 훨씬 맛있어 어 어 이거 먹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지구볼 아니에요? 음 지구탱탱볼 어 근데 이 지구탱탱볼 자세히 보니까 어 지구젤리랑 똑같잖아 지구볼이 지구젤리로 바뀌다니 어 어 여기다가 캣플라스트를 왕창 뿌려주고 어 어 어 이 새콤달콤한 파란색 가루를 뿌려주면 가루를 왕창 뿌려줍니다 어 어 맛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시큼새큼 완전 새콤달콤해 어 어 어디서 비명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? 스폰지밥 헤어가 호 이거 예전에 많이 봤지 요즘도 머리에서 똑같은 색상이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게 노란색이라는 소문도 있고 눌러보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노란색인가? 초명색 염색을 안했네 네 초명색 그대로네 국 먹어볼게요 바나나맛 이 안에 소스맛을 골라먹고 어 이 안에 있는거 하나 집어서 먹으라는거지 과연 이 안에 어떤게 들어있을까 아 이건 귤인데 아 이건 귤이네 촉촉한 과일껍질 느낌이 확 나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무슨 젤리지? 안에 말랑말랑해져 어 젤리 같은데 다 노란색이라는데 잘 모르겠다 음 음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다음 어 이거는 틱톡젤리네 딱 알 수 있어 이거는 만지면 바로 알 수 있어 저 잘 맞추죠 이랬는데 막 틀리고 하하하 음 이거 이거는 음 어 이 안에 추인밤 갠디 들어있는거 같은데 마이쮸 이런거 아니야? 음 그런데 이 중에는 제일 뭐랄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재밌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넷중에 이게 제일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먹는데 음 뭘까요 하나 둘 셋 아 호박약? 호박약 하하하 그럼 뭐에요 그럼 다른건 뭐에요? 어 귤 정답 아 내 말 맞지 아 이거 망고젤리구나 저 망고틱톡젤리요? 다 막 있는거네 결국 고른게 호박약이라니 아 이중에선 최악인데 그래도 하는수 없이 먹어봅니다 아 안에는 갈색깔 음 맛이 있네요 핫 핫 다른것도 가지면 안돼요? 안돼요? 대여 아 아 어끼님들 저희가 얻었어요 어 어끼님 하나 주고 저 이거 먹고 좋아 오늘도 신나게 노란 파란 금식 먹기 채! 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채점이